일요일날 일요일날 저거나 좀 가자 거기 한번 가보자 골프치러 간다 일요일날 아 참 일요일날 나랑 뭐하지? 스크림나가 누구랑? 나 혼자? 장효이랑 가든지 장효가 필요한 데가? 나 이래요 장효가 근데 니가 골프랑 좀 배웠으면 같이 스크린 가면 얼마나 좋겠냐 장효가 치웠으면 잘 가르쳐줄팔인디 나를 얼마나 잘 가르쳐주겄어 누구 미래를 할것이 없네 뭣을 한다냐 할일이 없네 할일이 문으로 가면 되잖아 누구 있잖아 누구? 맨날 댕긴 여자가 뭐해 댕긴 여자가 누구여? 여우 영자? 응 명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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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? 아니 어제 저번에 갔던데 그거 뭐여 아이고 가면 버텨 나 쉴거야 그냥 이럴 나 자